아 리아죠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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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 막판 다음 대회도 후회 없길 아니 저거 지 지 그거 아닌데 진짜 저거 D가 아니에요 아무튼 김꼬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D가 아닌데 저게 저게 D가 아니라 제가 뭘 먹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드시고 싶으시냐고 말한거란 말이야 오 뭐야 그럴듯하게 들리네 근데 도발 제 덮어 아 뚱 땡 아 한번 더 아이 짬파 짬파 해야지 크레이지 맨 왜 비커스 타운 제 덮어 오우 맨 아 아 엽차게 맞았어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 험하하하하하하 우 호 호 호 호 호 호 호호 오